춤을 다같이 따라해주셨어요 특히 하트 날리는 평평 날아가는 사랑의처럼 할 때 저희한테 총알이 날아와가지고 저희한테 빠르셨어요? 많이 빠르셨어요 심쿵 심쿵! 심쿵했어요 세 번째 곡 뭐냐면요 눈을 뗄까 감아볼까 네가 오길 기다려봐 치킨차 여러분 치킨차 크게 따라해주실 건가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요즘에 위문열차 자주 와서 굉장히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요 저희 만약에요 만약에 만약에 나오면 신곡이 나왔다 신곡이 나왔다 신곡이 나왔다 어떡해 정말 믿음이 가요 감사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신곡이 나온다면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응원소리 저희 항상 듣고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동생을 다치시지 마시고 화이팅하세요 그러면 저희 아로아로 기다리고 인사 드릴게요 지금까지 라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치킨차에요 치킨차 치킨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청하